안녕하세요 문화청주입니다. 구현사 오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시나리오, 단위별 테스트 했다, 크로스브라우징 테스트를 했다, 다운 결과물에 대해서 완벽하면 좋겠지만 오류 사항이 있습니다. 오류 사항은 반드시 리스트하고 처리 완료를 해야 합니다. 요청자, 처리 담당자, 처리 결과, 처리 완료일, 확인자의 항목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또 오류 개선 변경 추가 사항을 분류하고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관리는 리스트 관리, 리스크 관리는 결국 오류 체크에 대한 부분들을 완성으로 하게끔 하는 부분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폲prov 가능 Rolex 소량 최소 대표 대표 대표